잠시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요즘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조국 전 장관이 8월 9일에 어제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란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1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돼서 하지만 10월 14일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속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이었다라는 얘기를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 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할 휴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질원이지만 한국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입니다. 한국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입니다. 한국검찰은 실효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진다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이런 모습들, 검찰의 행위였던 수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중심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온 수사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번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 라고 조 전 장관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적시한 것 자체가 바로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 준비를 했던 거다. 라고 조 전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 시민 덕분입니다. 라고 썼는데요. 아까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 검찰개혁을 지금 추동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촛불 시민 덕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조국백서와 어떻게 보면 일맥 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았은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 낙인을 찍었습니다. 올해 들어 문재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권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악랄한 허위 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습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게 이른바 조국펀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조국펀드 검찰의 염체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보도가 됐고 다른 언론들도 한 언론이 단독 보도하면 똑같이 보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낙인이 지켜졌다. 유죄 낙인 지켰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낙인이 지켜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실을 진실을 바로잡지 않는 언론에 대한 응징을 시작했다라는 게 조준 장관의 설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또 조준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군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수 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의 기초에 철저히 다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흥결이 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관지옥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란 족쇄를 쳐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스북 글을 맺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힘도 촛불 시민, 조 전 장관의 싸움을 응원하고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지치지 않길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다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더 이상 물론 피고인이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날리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우겠다. 이 길에 촛불 시민이 함께해달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조국 백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요. 조국 백서를 보면 검찰이 어떤 모습을 조국 백서 안에 보면 겁난이라는 부분이 있고 언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겁난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가 사실 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독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이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해왔는지 그 행태가 낱낱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국 백서를 보시면 아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촛불 시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봐주시면 더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리고 조국 백서가 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 글 검찰이 피고인이란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이 글이 주는 울림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듯이 검찰이 그동안 보호했던 행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 또 많은 되새김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초동에서 촛불을 줬던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촛불 시민이 위대하고 그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 현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왜 조국 백서를 읽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조국 백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최민희 전 의원 인터뷰를 넘기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